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 애플리케이션 일단시켜가 연말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입니다. 강원도는 오늘 온라인으로 양양과 고성 등 9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안에 일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. 현재 속초와 정선, 강릉, 동해, 삼척, 태백 등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고, 원주, 횡성, 영월이 조만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강원형 배달앱 일단시켜는 현재 2,300여 개 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됐고, 3만 4천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.